안녕하세요. 50대 부부의 자유여행, 호보자여행입니다. 오늘은 22년 9월 19일인데요. 저희는 북그레시티의 대표적인 명소인 인민궁정에 왔어요. 걸어서 걸어서 30분을 왔는데요. 다음달 26일까지 그로우스완대요. 안타깝습니다. 저희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스파게티, 이게 정통 이탈리안식 스파게티고요. 이거는 까르다 보나 스파게티인데요. 이게 13,000원이에요. 그래서 26,000원이고요. 맥주가 이 실바맥주인데 정말 맛있는 맥주에 흰 맥주거든요. 이게 4,300원이에요. 그래서 한 3만원 정도에 저희 점심을 먹을 거예요. 저희 오늘 인민궁전을 가려면 인민궁전을 관광하는 시간이 굉장히 한 2,3시간, 3,4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으로 안 먹고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왔는데 다음달 26일까지 휴관을 한대요. 공사도 하고 이것저것 문제가 있어서 휴관을 한다고 해서 너무 허탈했어요. 너무 배고파서 올드타운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올드타운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인민궁전 앞에서 식사를 하면 좀 쌀까 하고 들어왔는데 그다지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루마니아는 생활물가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해지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요. 그런데 관광물가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스파켓티 양은 꽤 돼요. 이탈리아 정통 스파켓티라고 해서 저는 이것을 시켰어요. 저희 남편은 깔아다 보나 스파켓티에요. 맛은 어떤지 모르겠다. 맛은 괜찮아. 괜찮아? 로마니아는 공원이 많아서 어디 가든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식사하는 곳도 길 옆에인데 여기 길 옆에 가로수가 되게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저희 계획보다는 좀 비싸지만 좋은 곳에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또 음식은 맛있네요. 작년에 왔을 때 인민궁전이 그렇게 크게 보이잖아요. 오래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엄청 크지. 크기는 엄청 크지. 세계 세 번째라는데. 이 인민궁전이요. 로마니아의 지도자인 차우세스쿠라는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아마 북한 주석궁을 봤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이 인민궁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해서 짓게 됐는데 이 로마니아가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공산권이 붕괴됐잖아요.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처형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걸 보지 못하고 처형 당해서 죽었고 그리고 지금은 한쪽은 국회의사장으로 사용을 하고 한쪽은 또 결혼식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큰 건물이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안타까운 건 오늘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게 더 안타깝죠. 전수공원인가봐요. 우리 숙소가 여기고요. 숙소 바로 옆에 한인마트가 있어요. 한인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고춧가루도 떨어졌고 해서 태극강이 47원 47이면 13,000원이야. 어우 비싸다. 엄청 비싸지? 이 광림이거장 5,600원이에요. 이거 하나에 3,000원이야. 비싸다. 이렇게 를 14,000원이야. 고춧가루 이거 그러면 7,000원이야? 태양초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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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g 이게 얼마라고? 9,100원 간장이 이게 진간장 500ml에 4,000원 짜파게티가 2,700원 이게 2,700원? 이거 삼양말로 2,500원 참기름이 17,000원 참기름이 17,000원 이거 참이소 6,200원 이거 청이소 이 집이 6,500원 젓가락 4개하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13,000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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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 식사는 숙소에서 간단히 했고요 저희 숙소 주변이 올드타운 있거든요 올드타운 산책하러 나왔어요 근데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여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런지 올드타운이 되게 한산해 다른데 올드타운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아기자기한 맛은 없지요 그런데 이 건물은 다른데 올드타운에 비해서 굉장히 웅장해 이 건물이 로마니아 은행이래 요거요? 어 로마니아 은행이 이렇게 멋있네 뱅크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 이게 커피숍인데 그걸 지도해보니까 되게 유명한 커피숍인가봐 여기가? 여기가? 응 여기가 밥 조직 카페라고 여기 써있죠 밥 조직 카페라고 여기 써있죠 밥 조직 카페라고 여기가 아침에 조심하는 사람이 있다 좀 더 먹어야지 여기가 너무 싫어요 여기가 정말 맛있어 여기가 너무 맛있었던 거 여기가แ 단어 띠어쮬 친구들 atz 150개의 커피숍에 모처럼 들어왔어요 커피 한 잔에 카푸치노 시켰는데요 이 한 잔에 4천 원이에요 루마니아 물가에 비하면 너무 비싼데 그래도 좀 커피숍에서 분위기 잡고 먹고 싶어서 들어왔는데요. 저희는 라바짜 커피를 맨날 내려가지고요. 물병에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먹었거든요. 조금 여유있게 분위기 잡고 여행객처럼 한번 마셔볼랍니다. 저희가 서 있는 곳은 북그레시티 대학 광장이고요. 정면에 보이는 것은 북그레시티의 중심 센터예요. 아, 그리고 요 태양건물은 스타벅스 건물이고요. 그리고 저기 노란 종탑이 보이는 곳이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아, 그리고 이곳은 북그레시티 역사 국립방례관이예요. 그리고 저희 광장 바로 길 건너에 북그레시티의 멋진 대학이 있습니다. 건물이 되게 멋있죠? 니콜라이 교회를 좀 더 가까이 보려고 왔는데요. 공사 중이에요. 이 발칸은 어떻게 가는 곳마다 공사 중인지 모르겠어. 아, 교회 멋있네. 어, 멋있어. 섬세하다, 섬세해. 이 조금만 골목에. 조금만 골목에 우산을 해놓으니까 예쁘네요. 여기는 음식점이네요. 터키 독립시킨 오빠, 무스타바, 카말, 아타트리크가 여기에 있네요. 여기가 그러면 터키 대사관인가? 네, 작년에 왔던 기억을 되살려서 물어 물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집사람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요. 하루 쉬는데 저는 편집이나 하려고 그래요. 여보, 당신 괜찮아? 어,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 아이고, 나 혼자만 쉬어서 미안하네. 당신 계속 작업하고 있고. 어떻게 해, 당신 힘드는데. 아, 몸살나셨나 봐. 어디가 열 있나? 아, 열 없어.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오. 코로나는 아니야. 몸살나서 그러죠, 몸살나서. 되게 많이 날지. 어, 많이 졌어. 아우, 너무 피곤했어. 계속 이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막 이러는데 되게 피곤했나봐. 그래, 이게 장난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도 처음부터 해본다고 또 나름 또 신경 썼잖아. 신경 쓰고. 또 이왕이 시작한 거니까 또 잘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몸도 많이 지치고 했었나봐.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당신이 건강하니까 그나마 다행히 이제 당신까지 아팠어. 어떡할 뻔 했어. 아휴. 그래도 좀 쉬니까 몸 좀 개운해졌어. 아휴. 천만 다행이다. 하루 열 개 한 개. 응. 그제? 다시 이렇게 몸도 안 좋고 했을 때 쉬고 하니까. 맞아. 빨리 얼른 준비합시다. 그래.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 나 저거 하던 거 마저 하고 잠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쉬고 있고. 응. 좀 이따 집 사자고. 그래. 고맙습니다. 노는이 마스크 고맙습니다. 오는 Development น Cayre 관 도착을 해서요 이스탄불로 갈까 아니면 몰도바를 들렀다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몰도바를 따로 또 올 수가 없어서 부쿠레시드에서 1박을 더 연장을 하고 몰도바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오늘 밤 야간열차 7시 20분 차를 타고요 저희는 몰도바를 수도 키시노우로 갈거에요 여행하면서 늘 고민이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하려면 저희 캐리어가 항상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호스트께서 4시까지 보관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쿠레시티 영상은 이것으로 인사를 드리겠고요 다음 몰도바 키시노우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이스탄불 도착이 아니지 아니지 다시 움직이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나고 그래 그렇게 바로 아 정말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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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나도 왜 이렇게 나도 이렇게 오